지난 1979년과 80년, 군무정권에 항과하다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 구금된 부산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상기엄은 명백히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장성길 기자입니다. 1979년 10월, 부산대학교 앞을 무장한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집회시위 금지, 언론 출판 사정검열, 대학교 임시휴교 등의 조치를 담은 계엄포고 1호가 발령된 때입니다. 그때 부산대학생이었던 조태훈 씨 등 8명은 허거 없이 오개시위를 했다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등의 계엄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79년 10월부터 80년 사이 체포 구금돼 최대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1990년대 재심을 신청해 모두 무죄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과 관련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별도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민사구부는 계엄포고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험과 무효가 명백하다며 이들에게 국가가 3,500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받고 1975년 발령된 긴급조치 구호가 위법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으로 생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